1대1 테스트 메시지, 너나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자 결정됐습니까? 예! 양주현 주인장이 나와요, 주인장이 나와요 네 센데 센데 양주현의 선택은? 뭐지? 막내, 너 나와! 막내, 안율! 안율 잡겠다! 안율 나오세요 비브라토 초고수인데 연속으로 노래하는 걸 노린 거 아니에요? 네 아, 왜냐면 방금 열창을 했기 때문에 안율 군이 공식 비브라토를 하고 나면 체력이 훅 떨어지거든요 괜찮아요? 네 이거 봐, 이거 봐 공기가 한 80%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의 어느 날 문득으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진짜 보다가 울었거든요 너무 잘 불러서 네 너무 약간 가슴에 팍 와 닿아서 인별 막 지져봤어요 그래서 막 좋아요 누르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후배, 동생인데 대결을 합니다! 자, 누가 먼저 부를까요? 제가 먼저, 좀 이제 너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략적이었네 어떤 노래 부를까요?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김태현을 위해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르기 전에 응원 있습니다 에헤라, 에헤라, 100점 맞췄구나 양재현 파이팅! 양재현 파이팅! 꽃보다 아름다운 너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든 너 네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밈이라 부르고 싶어 잘한다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나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불태우리라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모든 걸 다 바쳐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밈이라 부르고 싶어 잘한다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불태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좋은 점수 기대해봅니다 양진은 양의 점수 확인합니다 고득점 예상합니다 99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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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노래 오늘 저는 영탁 님의 우리 정말 나쁘다 트로트를 도전 영탁 씨가 트로트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우리 정말 나쁘다 우리 정말 나쁘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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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태연 양과 안율 우리 정말 나쁘다 내가 나쁘다 가사 내용도 그런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집중 있게 들어달래요 집중 있게 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어 난 안 나쁜데 아무도 몰래 우리는 만나야 했고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어 사랑은 없었지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들였어 사랑은 없으니까 엄청 잘한다 오늘은 더욱 서로가 간절했었지 좀 저를 좋아해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을 만큼 아쉬운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또다시 우리는 헤어져야 했었지 나 홀로 남겨져 있는 이 밤이 오늘따라 너무나 싫다 아 좋아요 사랑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흔들리는 내가 너무나 싫다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나 건네볼까 오 괜히 말해서 끝나면 어떡해 그댄 어차피 나의 사람이 아닌 거라는데 내 심정만 모르고 있네요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아들이에요? 이겼어 이겼어 100점이에요 유리가 몇 살이에요? 13살 13살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감성되어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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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대의 사진을 받고 그 속에 네가 있었어 어 있어 어 태연이 있었어 아니 사람과 낯선 곳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가끔이라도 내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라면 난 너무 비참해 너의 뜨거운 숨결에 오늘도 나를 태워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나 건네볼까 괜히 말해서 끝나면 어떡해 그댄 어차피 나의 사람이 아닌 거라는데 내 심정만 모르고 있네요 ед 너의 craw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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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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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나올 것 같아. 오! 100점 맞아야 돼. 100점! 풋풋쌈어. 야 일단은 지금 우와. 포시점. 야 근데 니네 마지막에 뭐 한 거야? 아 드라마야? 아 드라마. 드라마? 아침 드라마야 뭐야? 반올림 반올림. 반올림 찍었어 지금. 반올림 찍었어. 안요린 남자다잉.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남자다잉.